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를 떠나서 어떤 첫인상이 좋으면 계속 좋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첫인상이 나쁘면 계속 나쁘죠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되게 잘해주다가 나중에 화내면 여러분은 난리 치잖아요 왜 저러냐고 막 왜 그래? 근데 처음에 되게 나쁘게 구우고 막 때리고 막 그러다가 한 번 맛있는 거 주면 허어억 막 층층 데레더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 회사에 처음 출근했는데 처음으로 잘해준 사람 되게 좋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낯선 세계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처음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좀 봐주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안 그래요? 군대 갔을 때 처음에 맛있는 거 주는 사람 이런 거 있다고 모르겠어? 자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생각해보면 되겠죠 일단 대학을 가고 얘기할까요? 네 알았어요 첫 번째 이제 4번 문제 계속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라고 하는 for example 색깔 칠해야 되겠죠 coworker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주어진 문장에 예를 들어서 네가 만약에 bowed over 적혀있죠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네가 처음에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주에 어떤 동료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의해서 강한 인상을 주는 게 아니라 받게 됐다면 이런 표현이죠 그는 너는 그러하여금 get away with the host is obnoxious 아래 적혀있고 나중에 그런 행동이나 여러 행동이 해도 너는 그러하여금 그걸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친절함과 이런 coworker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글 같은 경우는요 읽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코워커라고 하는 예시가 이만큼 등장하죠 너와 새로운 직업 그리고 새로운 일터에서의 동료 여기서는 이제 동료가 나와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Halo effect라고 나오잖아요 Halo Halo가 뭐야 Halo Halo 몰라요 Halo 몰라요 저기 누구지 비욘세 노래 있잖아요 Halo 뭐죠 Halo 달 무리 같은 달 주변에 이렇게 있는 옆에는 확 되어있는 게 헤일로 불교요? 아니요 광배 뒤에 이렇게 아우라 같은 거 후광 약간 그런 거죠 그게 불교라고요 근데 비욘스 불교였어요? 불교 불교 아니죠 불교 불교 아닙니다 나무 관세 다음 헬로 이펙트는 커스 목적어 투부정사 첫 줄로 어떤 특징으로 하여금 color 어떤 사람에 대한 한 특징이 너의 태도와 그 사람의 다른 특징에도 색깔을 칠하게 만든다는 거죠 영어는 위치에 따라 품사가 바뀌니까 color은 색깔이란 명사인 동시에 여기는 동사로 색을 칠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배효과 혹은 후광효과가 돼갖고 어떤 하나의 속성이 다른 속성에도 다 연결이 되게끔 만드는 거지 되게 친절한 대리님은 별로 능력이 없어도 친절하니까 좋은 거예요 오케이 일을 못하지만 같이 맛있는 거 사주면서 대리님 어떻게 해요 근데 운이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얘기지 처음에 약간 좀 싸게 하지 없게 걸었던 대리는 예를 들어 실수하면 저 새끼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조지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조지면 안 되죠 어쨌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일터가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1번이 정답이 아닐 것 같아 아직 안 끝나서 even stranger 모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비더비 찾아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more noticeable 두 번째 더 more difficult 따와 있지 앞에 있는 분홍하면 할수록 아래 있는 분홍하게 되는 겁니다 너가 너의 첫 번째 인상을 만들었을 때 그 속성이 더 눈에 띄면 뛸수록 더 more difficulty becomes to change your attitude 너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성에 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너무 눈에 띄면 그 다음엔 이 사람의 속성을 지우기가 힘든 거예요 첫 인상을 좋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이해가요? 그 다음 2번 다음 1번 다음에 2번입니다 The first year of the relationship relationship 앞에 뭐가 있는지 봐봐요 The first year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관계의 첫 번째 해가 deeply fulfilling 무슨 말 엄청나게 충족시켜주고 life altering 인생을 바꿀 정도라면 It can take a long time to notice if things turn sour later 라고 적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turn sour 하게 되면 turn 이란 동사가 원래는 돌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동사로 쓰여지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turn은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turn 다음에 sour 이란 단어는 형용사로 신 이란 뜻이죠 우리 sour cream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식초 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요? 물 마시려고 하는데 식초예요 최악이죠 그죠? 어? 아이스크림에다 식초를 뿌린 겁니다 최악이잖아요 sour 이란 거는 약간 음식이 상한 겁니다 오케이? 그때 turn은 그래서 타동사로 쓰여진 게 아니라 자동사로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변화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나중에는 시큼하게 나쁘게 변했다면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해석이 된 겁니다 동시에 이 문장에는 take라는 동사가 나왔죠 시간이나 노력이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올 경우에는 투부정사하고 앞에 있는 it이 가 주어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 주어가 돼서 이렇게 연결되는데 투부정사하는 데는 시간이나 노력이 소요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누구예요? 저 문장에 보면 notice 하는 거죠 그 다음에 long time이 걸리는 겁니다 주목하고 알아차리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뭐 first love strawberry what's up? 뭔 문제예요? 배에서 고르륵 소리 날 수 있죠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재밌어 동호회가 참 재밌는 학교구나 고르륵 소리 나면 막 펑펑 울고 막 그래? 저들? 배부르면 다 죽겠네 어쨌든 여기 문장에 대해서 뭔가 알아차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면 첫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의 첫 인상이나 첫 인간관계가 좋아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오케이 이 관계가 되게 좋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약간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If you'd like a specific aspect of individual 사람의 어떤 관계에 특정한 게 좋으면 헤일로 이펙트는 커스 목적어 투부 정서 또 나왔다 이런 긍정적인 appraisal 이거는 평가야 긍정적인 평가로 하여금 다른 measurement 다른 측정하는 것으로 퍼질 확률이 높아지고 and to resist attack 그리고 공격에는 저항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 새끼 약간 좀 사기꾼 같아 그런 거지 근데 옆에 있는 친구 어? 사기꾼? 아니야 걔 좋은 애야 그런 거죠 야 누가 어스택을 하는 거잖아 아니야 걔 되게 잘해주고 나한테 처음에 되게 잘해줬었어 얘가 되는 거지 이해가요? 응? 오케이? 응 내가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긴 한데 이 내용에서 여기까지는 그 사람을 자꾸 좋아하는 내용이 나와있죠 아름다운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해 보이고 강력한 사람은 또 노블해 보이기도 하고 친근한 사람은 좀 더 믿을만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라면서 이 문장을 요렇게 제가 밑줄을 치고 싶어요 왜냐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죠? 같은 글의 일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4번은 탈락이 됩니다 보수적 자세로 봤을 때 Randy fall short 그들이 만약에 부족해지면 이때 fold 똑같이 turn이랑 똑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변하다 You forgive 너는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방어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주어진 문장의 예시가 출발하는 문장이 어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5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번은 아니었던 것 같고 4번하고 5번하고 어찌 보면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크게 러프하게 보면 얘도 파란색 밑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번도 아닐 것 같다는 결론 그러니까 4,5번이 둘 다 아니죠 그럼 1,2,3이 하나 돼야 될 텐데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등장하기 때문에 관계의 첫 번째가 훌륭하게 좋다면 계속 나중에 우리가 나빠질 때까지 눈치채는 게 어렵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서 2번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 그 3번 문장과 2번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것도 사실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나쁜 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찾아보기 힘들다 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문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 봤습니다 시 الص court elected sheriff 1000 2000 2009 감사합니다.